땡클 엘 엘정순이 이렇게 이렇게 밤뿌리여가지고 엘 그래서 엘 엘 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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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 나 진짜 야마도네 진짜로 이거 화 안나겄냐 내 입장에서 존나 화나지 아 추천도 하나도 못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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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집 가자 이거 난리났네 파도 터져가지고 아 바이 좋대 바이 잘하네 일간베스트 그 있잖아요 그 도박하는 사람 내가 신고해가지고 정지 먹을게요 먹일게 단절하는 것까지 다 정지해가지고 개인 그거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버퍼 금방 없어져 아프리카 리방할 때 생기는 구질병이야 상부지리네 시발 아아 가졌어 가졌어 나이스 힐 힐 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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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시바 힐 클라스 어그로 끌었잖아 근데 누베때 맞아가지고 게이득 준영이 어서와라 아 밥 먹었냐 준영아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지금은 어 지금 집에 가면 안 되고 야 CS 게임은 하지 말아죠 어 아 아 아 아 근데 저 아 아 야 야 CS 왜 던져 또 어 전 잡았다 그라치 아 이 X 되는데 이 새끼 보아라 난지 김도 뭐야 부하잉컥 니가 팔았는데 지려 이 새끼 뭐지 부하잉컥인가 뭔가 X 되네 오직 너야 아 아 근데 여러분들 이 새벽 두시 다녀가지고 방폭됐으면 여러분들 BJ 추천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정예부대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이 새끼 뭐야 봐 이 시발 혼자 다 때려잡는데 여러분들 이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방폭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방송 잠수하시는거 많고 해가지고 아 나 울고싶다 진짜 내가 방폭이 좀 자주 당해 내가 방폭이 좀 자주 당해 흥흥 시발새끼야 어 왜 이렇게 똑같이 아프냐 어우 어 이거 안되겠어 어우 다먹어 어 신샷 아니야 hop 피가 없어 가지고 피가 없어가지고 피가 없어가지고 P100P 다 됐어 점심만 해 애들 뒤에 아칼리 까해 야 유도해 유도해 타타가 지금 2인치만 볼걸 지금 어 뇌온다 가 윙룡 나왔냐 어 어느무초부터 배신 분이 파일즈 위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저건 안 돼 장목 때문에 안 돼 뭐긴 뭐하긴 뭐해 시바라마 아니 뭐하긴 뭐하냐고 안보이는데 어디잡아 이 쇠야 용으로가 드래곤으로가 이 쇠 오직 너야 아 근데 존나 잘해 아 진짜 뭔가 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미친듯이 MMR 2천까지 미친듯이 올라가겠습니다 집에 가자 무리하지 말고 무리말고 집에 가세요 이거도 게임 터졌어 핑완은 사줘야돼 왜냐면 카직스랑 아칼리 있어가지고 카직스는 어느정도 상관은 없는데 이 새끼가 자꾸 존나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아칼리는 이게 내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핑완 사줘야돼 와 이 시간에 방폭돼버린건 진짜 이거 데미지 존나 큰데 해총순 해총순 씹새끼 존나 못해요 얘나 지금이나 아이씨 잡아 이 씨발새끼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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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쳤어 지금 보겸이 지금 미쳤어 지금 거의 지금 미친 수준까지 와버렸어 지금 제대로 깨달야맞아가지고 지금 미친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못말려요 지금 보겸이 못말려요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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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도 지금 극한에 달했어 지금 이닛이 칼맨 질 수가 없어 어우 쒸 지금 일단 라인 밀어주면서 욕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은 미쳤어 지금 미쳤어 요즘 미쳤어 김보기야 못말려 야 나 고립됐어 이 시발라마 아 마이야 고립됐네 고립됐어 아 고립됐어 고립됐어 고립 방금 전에 고립됐어 지금 미니언 포탑 맞을까봐 못당구고 있다고 고립돼가지고 바위가 몸박을 했어야 되는데 아칼리 짱이 같이 찍어봐라 쓰기검 개오바고 진짜 개오바고 다음테 투포 괜찮겠다 투포 투포랑 경로가 진짜 시너지 효과가 좋아 이게 경로격분 둘다 다 터지면서 도주기가 지려가지고 나 물만을 너무 많잖아 아칼리 카딕스 마이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컨텐츠 진짜 좋아해 공속 존나 빠르 비니는 무슨 AD빨으로 딜럭한 치명타로 딜럭한 치명타로 딜럭한 치명타랑 1 longe질로 딜럭는 거지 어 에스 이거 그냥 바론가도 바론가도 애들 못말리겠어 이거 어 바텀 아직도 이거 안 민거였냐? 내가 할게 포탑 사거리 쟤는거 봐라 포탑 사거리 쟤는거 봐라 포탑 사거리 쟤는거 봐 무빙 미쳤고 지금 포커싱 다 뺐죠 여러분들? 어그로 다 뺐죠? 궁 나한테 다 뺐고 어그로 다 뺐어 어그로 다 뺐어 야야야야야 뭐하냐 그흠 이제 쏠리옹으로 직간다해 쏠리옹 가능해 음 안죽어 안죽어 여기서 잡으면 안죽어 이 여러분들 이 이 잡초같은데 밑에서 잡으면 안 맞으면 잡을 수 있어 망치 상위템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삼위일체 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핑화를 왜 팔어 지금은 지금 핑화를 왜 팔어 대체 아 레오나 다이브가겨가지고 못 들어가서 레오나 다이브가겨가지고 못 들어가서 아칼리 땜에 산건데 왜 팔아요 씻 아칼리 땜에 산건데 왜 팔아요 씻 아 아 아 이게 망치가 말렛이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 아 지금 바론 것도 가능한 각이긴 해 바론 치자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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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로 못어갔다 이거 절대 못아 바텀에 마이 있어서 바텀에 마이 있고 해가지고 녹아 이거 바론 녹아 지금 드리면 바론 녹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나 아 미쳤어 나이스 나이스 퓨마 나이스 퓨마 잘하긴 잘하네 인정할건 핥혀야돼 어 뭐지? 야야야 뭐야 야 뭐해? 어 몰랐다 이거 야 뭐하냐? 끝났어야 되는데 허허허 마지노선을 생각하나고 그걸 넘어버렸네 마지노선을 오직 너야 너 ㅈ됐다 아이가 진짜로 방금 내가 너무 오바해서 다 오바해서 그랬어 나도 저거 무조건 게임 끝내려고 했는데 말도 안되게 설마 이거가 아니지 아니 아니 끝났잖아 이제 맨 열어드릴게요 방풀도 전단 심하게 했어서 응원단장 러너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아 나 방금 방북 당해가지고 그래요 추천 오늘 다 받았다 큰일났다 지금 제 방송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도 추천 눌러주셔야 됩니다 방송을 리방하자마자 8천명 이렇게 가까이 오고 계신데 리방하자마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보겸이 굉장히 지금 속상합니다 아 이 새벽 무슨 2시에 방북돼가지고 추천 하나도 못받아가지고 지금 어 추천 한번씩 그럼 더 드릴게요 마무리 진짜 이거 정수씨 빨라 나만 죽이지 돼 이 새끼는 나도 너만 죽인다 그냥 멱살 잡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손가락 추천 추천이고 처음 오신분들 왼쪽 하단 제게찾기 PC분들 왼쪽 하단 엄손가락 옆에 있는 브래처십니다 PC플러스에서 저번 달에 제가 키보드 선물 드린다는 분도 있죠 여러분들 K70 키보드 100만원 선에서 해가지고 제가 6명한테 나눠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분 뽑았어요 지금 검증 지금 인증 올리신 분들 보겸이나 검색했을 때 인증 올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분 다 당첨되신 겁니다 다 오케이 아셨죠 이정우님까지